이른바 백종원 효과로 전국에서 주목받는 핫플레이스가 된 예산시장이 예산군 전체 관광객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예산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1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% 증가했습니다. 관광지별로 예당호 출렁다리 46만 6천 명, 수덕사 20만 4천 명, 스팔라스 리섬 16만 2천 명 등 예산시장 외에도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